뱀바타에게 알려줘! 블리셔스의 지목토끈!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우주가 숙소가 어지럽혀지는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렌즈를 끼는데 항상 어딘가에다가 버려놔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식 중에 자꾸 방바닥에다 버려놓고 그리고 심지어 약간 전기 콘센트 멀티탭 꽂는 곳에다가 렌즈를 버려놔서 저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침대가 이제 2층 침대인데 거기 렌즈가 화석이 되어 있어요. 아 잠시만요, 제가 생각했는데 철이 없었던 17살 시기 때는 렌즈를 버리긴 했는데 요즘에 제 룸메이트 크리스 형을 지어내서 사람을 세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맞을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저도 저를 뽑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실수 많이 많이 하고 그런 것 같기도 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렌즈가 많이 빠졌어요. 렌즈가 많이 빠졌어요. 렌즈가 많이 빠졌어요. 렌즈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친해지는 건 조금 어려워보게 된 것 같은데 진아 형이 학교에도 혹시 혹시라도 괴롭혈 당하게 된다면 야! 누가 괴롭혀? 어? 야 너 누가 땡지하면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같이 대신 같이 같이 괴롭히게 당해줄게. 내가 이거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진아 형 고맙습니다. 저와 일심동체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이기도 하고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놀리는 법. 친구들 놀린 다음에 안 맞는 법. 챕터가 있는데 최진아의 말도 안 되는 말 논리적인게 설명하기. 챕터 6까지 이뤄는데 다 유료 결제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정산 받고 하는 걸로 정산 받고 가르쳐.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오케이 나도 진아. 진아 대표 진아 대표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루만 키가 커보고 싶었습니다. 180 이상으로 살면 무슨 기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공기가 약간 다른가요? 윗공기는 맑은지 깨끗한지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랑 확실히 체감이 다른데 지금 높이가 아마 샤가 서 있는 높이일까요? 너보다 크지 않을까요? 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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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아가 팔다리가 엉? 엉? 아 sp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키는 여기서 주 계단이가 아마 한 3- 4등? 3- 4등 정도 하는데 팔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아마 결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 몸을 탐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몸에 하나씩 있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지 아니지 쫙 피시컬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우주 뭐가 부족해요? 저 부족한 거고 신기해서 진아 형이 운동도 되게 잘하는 중이어서 제가 운동 신경을 들었거든요. 진아 형 운동 신경을 한 번 체감해 보고 싶어. 이런 걸 원했어. 그거도 아까 입각형에서는 진아 씨 안 먹었잖아요. 그거랑은 바라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근육만 얘기하시는 줄 알고 운동을 잘 묶어서 이제 다 풍선이 빠졌어요. 아니, 아니 피시만 갔으면 바로 다 보셨겠지? 보여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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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이야, 복근이야. 네? 복근이라고요? 네. 복근이야? 다시 복근. 복근을 줬어. 됐어요. 됐어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공작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한 명씩 다 합시다. 솔직히 다 있잖아. 우리 예능돌이라면 아까 처음에. 일단 지목부터 해볼까?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예요? 뭐 뭐지? 진아 형은 좀. 꼭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노래 성대모사. 아, 노래 성대모사. 형이 제일 좋아하는. 아니, 이게 제가 존경하고 진짜 제가 좋아하시는 선배님이셔서. 아이콘의 구준의 선배님. 하겠습니다. 창피한데? 파일, 식스, 넷. 蘇,Andro, yoke,move,n,o,n.o,n El gdaro, yoro,n,d DI be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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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in word,n,d baby,n,d 바로 체중봄스 아니 너무 우주는 너무 많아서 이게 다 한 10개가 넘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똑같은 성대모사가 하나 있었어요 스펀지밥이랑 뚱이요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계십니다 네 안녕 난 스펀지밥이야 뚱이야 저 뚱이 아닌데요? 징징가? 스펀지밥 뭐예요? 직계사장님 오 스펀지밥 오 스펀지밥 오 스펀지밥 오케이 여기까지 하기 전에 완벽하다 완벽해 안녕 내 스펀지밥이야 와 너무 이거 파핀 두 명으로 파핀인데? 하나 둘 셋 아 지금 엠분피 어떻게 하나 엠분피가 되는지 아직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여러분 핸바타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영광을 들었는데요 저희 앞으로 28장부터 잘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부탁해 주시고 저희도 잊지 않으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리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